1. 2건 받았어요. 두 건이나 하면 분명히 이렇게 돈을 번다는 게 다 눈에 보이더라고요. 2. 2건 경매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니까 깊게 넓게 알게 되고 또 이제 그게 보이더라고요.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수입을 얻을 수 있는지. 3. 2건 베프 옥션 오기 전에 경매 관련된 걸 아무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입찰할 때까지의 과정이나 낙찰 받은 후의 과정 이런 것도 오는 정부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와도 뭔가 시도해볼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많이 해주셔서 공부하면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문자나 전화 상담 이런 걸로도 답변을 빠르게 받을 수 있어서 입찰까지 무리 없이 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프TV 윤주라 매니저입니다. 네 저는 베프TV의 김미경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님 지금 저희 회원님들 계속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낙찰 소식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안 그래도 현장에 가서 낙찰 성공 사례 그리고 매도 된 것까지 촬영하고 왔습니다. 아니 그분은 도대체 수강한 지 얼마만에 낙찰받고 매도까지 하셨나요? 수강 들은 지는 두 달이셨는데요. 끝나고 나서 낙찰을 받으시고 매도 되기까지 두 달 반 정도 걸렸다고 하거든요. 그 영상 꼭 시청해주셔야 돼요. 그분이 정말 노하우를 많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꼭 시청해주세요. 시청. 그럼 매니저님은 언제부터 수강 받으셨어요? 저는 19년도부터 강의를 계속 들어왔고요. 꾸준하게 베프옥션에서 멘토링 통해서 지속적인 시세 파악이라든지 물건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저는 아무 때나 전화해서 멘토님 이거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러면 매니저님은 언제 강의를 들으셨었어요? 저도 19년도에 들었는데 저는 소액이라서 수강만 했다가 멘토링 받고 낙찰받기 시작했습니다. 베프옥션의 장점이 있잖아요. 지속적인 멘토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맞아요. 낙찰받고 그 이후에도 명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멘토링을 해주시거든요. 5시 반까지 문의를 하셨던 거는 그 당일에 다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장님께서 낙찰가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맞추시잖아요. 맞아요. 정말 진짜 소름끼치게 잘 맞추십니다. 웬만한 거는 진짜 다 그 지역의 시세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찰하시기 전에 낙찰가 상담도 원하시면 그날 문의 주시면 돼요. 5시 반까지 멘토링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5시 반 전까지만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따박이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그 따박이 모임 너무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초창기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럼요. 따박이 모임은 예전에는 모임 활동도 진행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잠시 접었지만 따박이 모임 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베프 옥션은요. 7주 동안 정말 실전으로 배우실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또 저희가 9주년 기념으로 이벤트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벤트는요. 1 플러스 1 해가지고 저희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가족만 진행을 했었더라면 이번에는 가족이든 친구든 아시는 분이든 누구와 같이 와도 같이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나랑 친분이 있는 누군가와 함께 공부를 한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어? 저는 같이 들으실 분이 없는데 그럼 전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면 어떡하죠? 아 그러면 또 저희한테 살짝 전화 주시면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됩니다. 이번 기회에 경매를 배우시는데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빨리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실행력이 결국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시지 마시고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잡으세요. 네. 네. 지금까지 베프TV의 김미경 매니저였고요. 윤주라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